음... 쯧 컴 요거 두개는 놔주자 요거 두개는 빼서 여기 주자 됐어 방통 다음은 좀 똑똑한 애가 왕랑 연포 왕랑 왕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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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해 니가 촉의 왕이 되라 촉을 다 니가 가져 이제 오를 이제 송권이 오면 송권 줘야지 아 제이어스는 죽어? 어? 손권 왜 안와? 어, 손권 왔네 오케이 자, 관직 좀 다시 수여 손권 왔을려나? 어, 왔네 손권아 너가 여기 도독을 맡아 알았지? 좋아? 손권아, 그리고 내가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닌데 너 인마 널 좋아하니까 인마 주는 거야 인마 어? 어? 새끼야 자, 칠척사모 대완마 줄게 어때 그리고 손권이 약간 배신을 때릴 거 같으니까 칠성보호도를 줘서 그리고 혹시 귀대부라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? 수명 연장의 꿈 좋아하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요, 요거 좋아하나 모르겠다 요거 요거 지력 올라가는 건데 괜찮아? 좋아해? 어, 좋아하네 이런 거 좋아하네 아, 기다려봐봐 내가 이제 구해올게 쇼핑 좀 해야되겠어 아, 조선인삼 손빈 손빈 병법 좋구요 어, 요것도 우리 손권이 또 줘야지 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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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냐 손빈 병법하고 같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언 장자? 이건 안 돼 내 머리통을 위한 거니까 이건 안되고 태평청령도 이거는 좋고 아 뭘 주지? 뭐 지식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력 올라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혹시 모르니까 보물 한번 줘볼까? 조선인삼 한번 줘보자 뭐 좋아하는지 정보 보면 나와? 그래? 권아 뭐 좋아하니? 애주 서적 아 책하고 책하고 술을 좋아해 책하고 술 기다려봐 그러면 책하고 술을 좋아해 뭐 이런 새님 같은 놈이지? 그럼 손빔병법 이거 책이니까 좋아하겠네? 개 좋아하네 괜히 말 같은 거 줬네 죽여버려 조선인삼 어때? 굿 역시 조선인삼 잠시만요 내 ÇAJ 주고있는걸 몰수해야되나? 직접가서주기에는 또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야 술 술 좋아하네 됐어 이정도면 이정도면은 배신 안하지 치밀도 78이면 되세요 자 요렇게 하고 다음 조조를 죽이고 조조의 장군들을 다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좋을까 상남이가 뭐라고? 아까 육손이를 안죽였으면은 내가 데리고 있었으려나? 상랑이 왜이래 야 상랑아 너 뭐야 칠척선무 가져 책 좋아하는 앤데 막 칠척사무중 아아 아아 감령 왔구요 아 6개 왔구요 굿 감령 감령아 너 오기를 기다렸어 형이 어? 너 아까 아까 좀비 같더라 너 너 형이 좀비인줄 알았잖아 아까 깜짝 놀랐다니까 일로와봐 어디있니 우리 감령이 명아 감령이 야 백룡이 이거 조자룡이 쓰던건데 여포니? 거의 여포네 거의 여포네 마속이요? 마속 여기 나한테 있나? 기다려봐 마속 여기 있나요 지금? 어 마속 여기 있네? 이 개새끼 죽여 쓰레기같은 새끼 아 욕 제가 웬만하면 욕 안하는데 쓰레기같은 놈 드디어 잡아주겠네 아아 어 자아 어디 보자 명품 가진 친구 누구있니 아 주한이 주한이 명품 갖고 있니? 위소야 너 명품 뭐 갖고 있니? 맹획이 너도 내가 뭐 줬던걸로 아는데 너 뭐 줬냐 내가 일루와 셋이 넷이 나란히 와 대가리 돼 타이브 정치이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추경 없어도 돼 꺼져 자아 이걸 누굴 줄까아 형은 잘하는 사람 오오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어이 말 바꿔야되겠는데 소타고 다녀야되겠다 나 소타고 다녀야되겠다 나 나 소타고 다녀야지 나에게 나에게 스팸 쓱 뺏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우 한우 라이더 오 맞춰라 마등형이랑 저런 마등형 비잔틴도 있네 좋아요 충성도 쫙쫙 오르죠 자 누가 누가 똑똑하나 방통이 제일 똑똑하고 오 재갈각 재갈각 똑똑하네 갈각아 이거 줄게 근데 되게 재수없게 생겼다 저 우리편 아니었으면 목쳤다 저 어 양주마? 굿 순욱이요? 그냥 순욱 못먹은거 같은데 유비가 유비가 이거 조조를 먹고 조조의 병력을 쓸어 다물려는 듯한 뉘앙스가 보이는데 지금 솔직히 이러면 안되잖아 솔직히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죠? 안 돼 왕이야 안 돼 왕이야 안 돼 원소 뒤지고 무슨 이상한 애가 대장이 됐는데 아무것도 안해요 안 돼 아 이 조조를 깔 땐가 이거? 이대로 허창을 들어갈까? 어? 허창을 밀러 들어가자 출진이야 출진이야 솔직히 솔직히 나 정도면 나 정도면 황제를 옹립할 정도는 되잖아 자 자 감령이 오라 그래야되겠다 전투 대장들 다 골라야되겠다 아 나중에 자 어? 이동해 기선배 어... 주현이하고 능통이하고 서성이하고 감령이 어 다 와 15살 아직 45년 남았습니다. 아직 이만큼 더 살 수 있어요. 100살까지니까. 걱정 안해도 됩니다. 슬슬 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다 들어왔나? 출진! 그냥 저는 여기를 지키러 나가는 것 뿐입니다. 라는 식으로 한 다음에 내 부대에다 감령과 서성을 넣도록 해. 장료부대에 능통과 주연을 넣고 좋은 부대에 이렇게 넣고 위워더 장창취슈 투석차 끼고 바다는 없지만 몽춤 끼고 다 정의 기병이죠. 굿 동의 아멘 그림 좀 그려야 되겠는데 그림 좀 그려야 되겠어. 허창을 먹는 것만으로 허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사절 하나 보내야 되겠다 원수랑 외교 맺어야지 잘갈갈갈 재수없는 그 눈빛으로 가서 꼭 동맹을 받아와 여 너구리 소속이 되라 허창으로 진군이다 아니요 뷰웅? 뷰웅은 내가 상대해주지 뷰웅이라니 뷰웅이라니 출발하봐 워유가 할 주의 뷰웅이라니 이거 기어 나오면 자 빡대가리 인증하는 거다 지금 어어어 안있고 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음 되겠구만 이제부터 난리고 공구 방수 공구 방수 에에에에에읽 에에에엥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콩북수 프레에이 그대로 가러 그냥 녹아벌지 승랄궁법 한평 G15 저거 올려야해 기력을 또 채워야지 죽으러 나오는 거야 뭐야 관은병은 뭐야 이름이? 관우 딸인가? 운병 이 새끼 운병 이 새끼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춰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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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구 방수. 이제 비위는 이거로 오 제갈량 왔어? 오세여 갈량형 기다리겠습니다 갈량형 기다리겠습니다 춰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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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우도 나한테 안되지 나이스 순욱 사망 장비 미안하오 미친 관우 개쎄네 아씨 고장 질동 와 미친 관우 미친 관우 사악이 봐라 이거 와 관우한테 관우 하나한테 다 갈리네 관우만 짜고 그렇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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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갈량 나왔는가 아이고 갈량이 왔는가 다음엔 출발 UFF 출발 출발 좋아 제공 순식간에 두개